독보적인 버추얼 휴먼 제작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온마인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마인드가 만든 버추얼 휴먼 나수아는 다양한 표정과 감정표현은 물론 목소리를 내며 팬들과 소통까지 가능한데요. 향후 AI와 접목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등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한 사람이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음악에 맞춰 여러 동작을 취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델링해 버추얼 휴먼 나수아의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기존 버추얼 휴먼과 달리 나수아는 얼굴 표정과 감정표현이 정밀하고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목소리도 입혔으며 팬들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고도화됐습니다. 3D 버추얼 휴먼 제작사 온마인드가 만든 나수아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SNS를 통해 얼굴을 공개하고 MZ세대로부터 호응을 받은 나수아는 최근 SK텔레콤 광고 모델로 발탁돼 A. 신규 서비스, A.TV의 주요 기능을 전달했습니다. 온마인드에서는 엔진을 이용해서 가상인간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3D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모든 전신이 리얼타임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온마인드는 자체 개발한 3D 버추얼 휴먼 구현 기술력과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렌더링 기술을 인정받아 SK스퀘어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SK텔레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KT의 초거대 AI를 접목해 디지털 휴먼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등 진흥화하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스와의 실시간 팬미팅과 콘서트를 비롯해 커머스, 라이브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디지털 휴먼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공방인들의 기술을 더욱 활용해서 서로 소통하고 상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런 콘텐츠도 계속 만들어볼 예정에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어떤 모습의 가상인간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멀지 않아 실제로 구현될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나이를 먹지 않고 스캔들도 없으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활동이 가능한 디지털 휴먼. 독보적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지닌 온마인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